한국국토ks resistance 더 작은... 날씬한 걸로요? 네, 날씬한 걸로. 작다고. 저 이렇게 쏙 들어와요. 쏙 들어와요. 그렇지. 다행히 술은... 지금 하지 말고. 잘해. 아, 이거 술 넣고 좀 하셔야 하는데. 술 한 잔 줄까? 맥주 한 세 캔 가져와. 감독님 한 캔, 나 한 캔, 누나 한 캔. 퀴즈 받으려면, 연습하네요. 요구르트 먹듯이 맥주를 먹듯이. 빨대, 캔백에 빨대. 이러면 빨리 취한대. 아, 진짜요? 별걸 다한다, 별걸 다한다. 앉아서 먹으면 앉아서 왜 서서 먹지. 아니요, 감독님. 왜? 싸인인데. 이렇게 하면... 아, 동작을 잘... 동작이 리드미컬해야 해. 갈려고... 찢어서 갈려고 할 때. 그, 이게 동작이 리드미컬하면 좋은데. 그렇지, 그게 좋아. 누나가 이쪽에... 이쪽에 나를... 아무 쪽에나 관계없어. 그냥 그때 기문대로야. 또 이렇게... 아니, 안 한 볼 점에...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, 저랑. 그럼 미친 짓이 해도 돼요, 감독님? 아니, 첫 키스는... 아, 첫 키스는 그렇게 격렬하지 않잖아요. 그렇지. 격렬하지는 않죠. 걸림이 있습니다. 네. 네. 가볼까, 그러면? 네, 전기 빠질 수도 있어요. 바닷가루로 빠질 수 있어요. 아이돌을 어떻게 잡는 거? 어떡하지, 어떡하지? 아니, 아니... 어디까지 가. 왜 너무 잡는 게ulin은 뭐야. 예쁘다. 이렇게 안 잡는 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